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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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지름 가을의 야야야야 너네너란 마음이 피어봐 그리 우리는 슬퍼 하나가 하나만 이 밤에 내 맘 웃는다 이 밤에 해사를 부서진다 10, 9, 8, 10, 6, 5, 5, 5, 6, 3, 2, 1 박사야 지금부터 전국 유일의 부족스러운 단체장이 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새날을 밝혀 주신 도민 여러분 새벽을 열기 위해 어둠을 달려오신 국민 여러분 새해에는 만산에 영포하시고 꼭 소원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다리고 기다렸던 웅도 경북에 신 노청시대가 열립니다 일자리가 있고 사람 내접받는 그런 경북 그런 세상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이제 2016년 새해에는 웅도 경북이 미래 천년의 연자를 새롭게 써가야 할 원연입니다 그 길을 가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도민 여러분의 하나 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과 상생의 묽은 원숭여일을 마리하여 새해 신도청과 공연시대를 알리는 경북 대중의 장완 울림이 희망의 빛이 되어 정국으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과 행복 늘 푸른 희망의 새삭이 돌아다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둘 셋 fruition 저는 이 추천녀를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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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거운 매우 즐거운 시대 매우 즐거운 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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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주에 만나요!